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동건 한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실만한 전동건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성능 때문에 놀라든지, 가격 때문에 놀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박스만 봐가지고는 이 제품이 뭔지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정말 가늠하기 힘들죠. 딱 보면 박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박스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단지 이쪽에 붙어있는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글씨와 KC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고 이 KC 인증 스티커에 보면 G36C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 채셨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INF에서 출시하고 판매 중인 G36C라는 전동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의isce 자 먼저 박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흔히 똥박스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 박스에 싸져 있고요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박스의 퀄리티라든지 내부 구성물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개봉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하면 사용상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이런 종이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 동물한테 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제품 본체 하나가 있습니다 제품 본체 하나 제품 본체 하나 G36C죠 G36C 본체 하나가 이렇게 접혀서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접혀서 있는 G36C 본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어요 일단 박스를 빨리 좀 치우고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에 우리가 이런 박스들을 뜯었을 때 나는 그 꿋꿋한 냄새 있죠 화장실 옛날 화장실 가면 나는 그런 꿋꿋한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빠르게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구성품은 단초랍니다 이 플라스틱 바디로 된 G36C라는 제품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HK사에서 G36이라는 제품 초기형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실총이죠 G36C 그리고 G36K 그리고 그 다음이 G36C입니다 그 앞전 모델들 G36 기본형과 G36K의 특징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M16 같은 경우는 케링 핸들이라고 하죠 케링 핸들 윗부분에 이 윗부분에 기본적으로 조준경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었어요 G36이나 G36K는 근데 실총 같은 경우 G36C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가늠새 가늠자가 생겼죠 그래서 총의 무게가 가벼워졌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G36C 이 제품을 제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군 일부 군들 그리고 스페인의 군부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특수부대들이나 이런 부대들의 이런 썸네일이나 영상들을 보면 이 G36C를 사용하는 부대들이 종종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아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G36C를 구매하는데 아마 참고나 도움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앞에서 부터 뒤로 가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칼라파트 칼라파트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칼라파트인데 특이한 게 이 네 갈래에 나와 있는 이런 칼라파트를 채택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칼라파트는 단순한 칼라파트 있지 않습니까? 많이 파는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이런 칼라파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 총구를 보면은 이 네 갈래 형태의 이런 칼라파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G36C 모델을 나오는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들 중에서 일부들은 이 핸드가드 핸드가드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카트니 레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인F G36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이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피카트니 레일과 하단 부분에 하나의 피카트니 레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카트니 레일의 특이한 점은 얘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고 상단에 피카트니 레일도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인데 이 앞부분에 장착된 이 세 개의 피카트니 레일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해요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굳이 상관은 안 할 것 같은데 메탈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가드가 있고 바디 이 G36 제품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이 캐링 핸들 같이 이렇게 상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총도 보면은 여기에 조준경이라든지 광이 달려있는데 에어소프트건도 그 형태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프론트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와 뒷부분에 리어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프론트 사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준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무드나사를 뽑으면은 아마 이게 장착이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얘는 분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 있는 가늠자 부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무드나사가 있는데 무드나사를 뽑으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탈착이 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늠새 가늠자를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조절이 가능하고 상하 조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좌우 조절도 지금 보면은 이 옆면의 육각 나사를 통해서 나사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좌우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이 상하 좌우 조절 가능한 가늠자가 달려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스톡 우리 G36C 특유의 이런 스톡이죠 스톡 역시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패드는 고무 패드가 아닌 그냥 플라스틱 패드가 달려있습니다 플라스틱 패드 역시 탈착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고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톡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이 홈, 이 거리에 이 스톡이 이렇게 딸깍하고 걸리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 스톡 뒷부분에 있는 이 플레이트 판 이 플레이트 판 역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메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이 고정되는 스톡 힌지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 역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디와 일체형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스톡이 걸리는 이 부분 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파손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톡을 빼고 여는 이 버튼 역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품을 따로 스페어로 판매를 할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역시 MP5나 HKS, G36C 이런 형태와 같이 하부 프레임과 이 그립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ARU 전동권은 이 그립을 전동권용 전용 그립으로 교체를 많이 하셔서 쓰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그립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쪽 바로 이 탄창을 넣는 부분입니다 탄창을 넣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맥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창을 좀 삽입하기 편하게 이 형태로 A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이 G36C 같은 경우는 되어 있죠 그래서 탄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36C 같은 경우는 탄창을 뺄 때 우리가 AK나 MP5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탄창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탄창을 삽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삽입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 G36C 같은 경우는 전용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탄창이 지금 보이는 플라스틱 폴리머 탄창이고요 이 제품은 연사 탄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짤랑짤랑 소리 들리시죠? 지금 들어있는 BB탄은 실제로 제가 조금 더 테스트 사격을 한다고 넣었던 BB탄이고요 약 470발이 수납이 되는 태엽식 탄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태엽 방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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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탄을 공급하는 연사 탄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윗부분에 이 레버를 열어서 이쪽으로 BB탄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36C 같은 경우는 탄창의 구조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이런 홈이 양쪽으로 있을 거예요 이 홈이 뭐냐? 탄창 두 개를 이렇게 이 홈을 끼워서 연결을 해서 탄창 두 개를 항상 달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다 쓰고 나면 옆에 탄창을 뽑아서 바로 옆으로 뽑을 수 있는 이런 탄창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군데의 셀렉터가 존재를 하고요 양쪽 다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셀렉터는 별로 안 좋아해요 MP5나 이런 MP5의 이런 셀렉터들 그리고 G36C의 이런 셀렉터들이 문제가 뭐냐니까 이 단발 연발 간의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좀 밀린다고 해야 되나요? 오래 쓰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제가 마루이 MP5도 그랬고 다른 타사 MP5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GBB가 아닌 전동건일 때 그래서 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신품을 방금 뜯었기 때문에 단발 연발의 셀렉터는 딱딱 끊어집니다 딱딱 끊어지는데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발 안전일 때 안전일 때도 그렇고 단발을 딱 닦았을 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단발일 때 밀려가지고 단발인데 연발이 나가고 연발인데 단발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사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마지막으로 이 G36C의 특징이라는 게 이 캐링 핸들 아래 이 장전파가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전파가 양쪽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 이 장전파를 이렇게 해서 당기게 되면은 여기에 이 탄피 배출구가 열리게 되는데 이 탄피 배출구 옆에 이렇게 호흡업을 걸 수 있는 호흡업 레버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호흡업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면 반대쪽에 탄피 배출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끝까지 딱 안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끝까지 안 물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점이 단점이긴 한데 크게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배터리는 앞배선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타미아 잭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바디핀 바디핀을 반대쪽에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뽑고요 바디핀을 뽑고 나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툭 당기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배터리를 장착을 해놨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미아 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의 배터리를 딘스 잭을 작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딘스 잭 배터리인데 이렇게 딘스 잭을 타미아 잭으로 바꾸는 배터리를 넣고 사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배터리의 규격은 7.4V를 쓰셔도 되고 11.1V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1.1V로 격발 테스트를 했는데 크게 총에 무리가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틱형 짧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긴 형태의 봉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배터리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을 분리하게 되면 이 가스 블록이나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퀄리티 높은 재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아웃바렐이라든지 이 위에 있는 가스 활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는 배터리를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눌러주듯이 이렇게 딸깍하면 큰 걸림 없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디핀을 이렇게 바디핀을 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바디핀을 꼽을 때 약간 이 구멍이 단차가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구멍을 잘 보고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바디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바디핀은 본체를 분해할 때 쓰는 바디핀이니까 당장 저희가 분해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디핀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어박스는 삼형식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포럼이나 사진을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점은 기어박스를 뜯지 않고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는 퀵 스프링 가이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탄속 조절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사서 구매를 하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뒷부분에서 탄소기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뺄 수 있는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한데 제가 눌러봐도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뒤에서 스프링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쇠로 된 메탈이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뽑아버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내에서 격발 테스트 그리고 집탄 테스트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슈퍼스 자 기본적인 집탄 테스트를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전동근류 비슷한 탄소계에 형성되고 있는 전동근류는 실내에서 한 10m 내외는 집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집탄의 좀 세밀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게임용으로 사용했을 때 사람의 상반신 정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집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너바렐이 알루미늄 이너바렐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빨간색 이너바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너바렐이 결코 좋은 이너바렐, 호흡구무가 좋다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왠지 빨간색 이너바렐이 옵션 이너바렐이라는 착각을 들게끔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너바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기어박스도 썩 나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손을 본다고 하면 내가 손재주가 있다고 하면 호흡구무나 이너바렐, 기어박스 안에 피스톤이나 이런 거 이런 정도 강화 기호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전동권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추측은 하지만 얘가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 제품에 그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이것보다 상위 모델을 그냥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제 개인적인 평을 어떻게 선뜻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구매를 해서 까서 테스트 해본 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몰드 자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플라스틱의 재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싼 느낌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카데미나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에어코킹건이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느낌도 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래도 표면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표면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인 역시 전혀 없고 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아요 격발을 공격발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그냥 나쁘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탄을 넣고 쏴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이 없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때까지 앞서 얘기했던 모든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국내 판매가 1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전동건 INF 뭐 CQB M4 라든지 20만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을 다 제낀 것 같습니다 19만 9천원 아 말이 안되는 금액이죠 전동건을 19만 9천원에 살 수 있다 과연 이 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 라는 이런 퀘션마크도 달리게 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INF에서 제조, ODM이죠 INF 인펜트리 라는 이름의 INF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OEM은 아닌 것 같고 ODM인 것 같고요 조금씩 커스터마이징 해서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 S&T, 중국에 있는 S&T사에서 ODM으로 판매를 주문을 해서 받지 않을까 이전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3, 4년 전에 대만 쇼 박람회장을 많이 다닐 때 거기서 팜플렛을 많이 받았는데 그 팜플렛에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INF 시리즈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니까 카더라니까 뭐 이게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기장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19만 9천원에 최소한 마진이 남아야 판매를 하고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하는 금액이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19만 9천원에 이런 저렴한 전동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을 다 제껴두더라도 이 단점을 가격이 모두 커버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G36C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이 구조 자체를 구조 메커니즘이 삼형식 기어박스 체제다 보니까 AK와 비슷한 기어박스를 가지고 있죠 같은 기어박스 그래서 ARU와 제품 부품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외부가 파손됐을 때 부품 호환이 안 된다는 점 이런 단점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모든 것을 상세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19만 9천원 전동권을 입문하고 싶은데 20만원 이상 돈을 드리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카데미나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전동권이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낼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만들어 파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INF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G36C라는 전동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함이라는 게 성능이 뛰어나서 대단함이 아니고 바로 가격이 넘사벽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처 그리고 이 공식 수입사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온라인 에어쇼프트 삽들의 상세 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이 제품의 무게가 얼마고 이너바레일 내경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탄소기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0.2줄이지만 해외 기준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세 스펙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는데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은 한 2kg 초반대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하시는 분들 수입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을 했으면은 이 제품의 상세 스펙이라도 기본 스펙이라도 조금 판매 페이지에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쇼킹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